어 형님! 주식 이런 거 와이프한테 고백! 어? 녹음해서 인증해! 치킨시 킬당 1,100원 킬당 1,100원 하기에 100원은 뭐예요? 원천세인가? 아이고 치만추 치만추 두 개 150만원! 돌파요! 사상님들! 좋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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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걸리면 죽여! 하아... 하아... 야! 스크스 나왔어! 내가 제일 잘 쓰는 척! 도전기까지! 오케이! 야 이거 오늘 AK 가? 아 왜 이래? 잠깐만 나 감도 좀 이상한데? 천원 미션을 누가 만 원 주고 해요! 야 얼마야? 190만 원이라고? 야 잠깐만 야 매니저 계산하고 있니? 야 미친 거 같은데? 아 나 그런 거 자꾸 까먹어! 어 나 자꾸 까먹었어! 약속해놓고 못 할까봐! 오늘 치킨시 200만 원이라고? 먹을 때 됐나 보다 이거는 금융 좋기 나이스! 치킨시 만두 추가 확인! 난 샤오롱! 새끼야! SLR 가자! 에스크스 버려 SLR 가자! M4 풀밭치다 게임 끝났다 이거! 야 배율만 나오면 이거 중꼬박 하자! 야 300.. 아 300 좀 아쉬운데? 야 5탄이 이렇게 안 뗀다고 여기서? 말이 안 되는데? 치킨시 30만 원! 프로 준비생을 준비하던 시절 텐션으로 가겠습니다! 5탄 충분하고 이제 148? 살짝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! 치킨시 30만 원! 뭐 그냥 해 임마! 아 일입뚜껑 일입뚜껑! 거기 털렸다 병렬야 이제부터 집중하면서 이제부터 집중하면서 언제 나올지 몰라! 야 233만 원! 야 게임 안 파는 230! 야 이거 잠깐만! 10% 파츠야! 나 진짜 빡 집중! 여러분들 저 진짜 빡 집중할게요! 야 지금부터 부족해! 치킨시 가고 있는 암월 기지우고 형 방송 같이 볼게요! 야 그러지 마 임마! 왜 그래! 진짜 개빡 집중한다! 너무 계열진데 여기? 하이리스크 하이리털! 간다! 여기 파밍돼있어요! 분명히 앞쪽으로 뛰었을 거야! 300만 원 가수가 치킨시 30만 원! 치킨시 30만 원! 확인! 야 역대 제일 크게 걸린 거 같은데? 252만 7천 원? 매일 아침 9시 시험 포기하고 전기이자 관람할게 7만 원! 응 아니야 수고해! 형 그래서 치킨 먹으면 주식 220만 원으로 110만 원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지? 야 멋있다! 안전한 놀이클럽 안전한 놀이클럽 하.. 제발.. 뭐야! 치킨이 주식 250만 원이 휴지로 여러분들 근데 총알 박히는 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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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번 볼게요 아 이 X노잼 게임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진짜 야 이거 야 이거! 아 meme 아 여러분들 베릴로 이거 말이 안돼! 이거 핵 dois개가 아니고 이거 진짜 말이 안돼요 이건 100% 핵이야 이건 빼박 핵 아 진짜로 한 번 더 보여줄게 야 얘 봐봐 지금 어디 이상한 데다 쓰고 있잖아 XX에 몬 perceived 여러분들 이거는 묻고 한 번 더 이거 일잼 나 소리 왼쪽에 안나와 아니면 나도 형 이어폰도 이제 힘들어 할게 됐어 아 여러분들 이거는 핵 좀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아 진짜 야 어떤 새끼였어 아 250만원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를 이거 핵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개.. 그냥 처음.. 일도 안 해본 사람 야 칠킬째야 이 새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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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 왜 나야 왜 나를 신고해 얘 얘 얘 아 이거 핵만 난 게 근데 이거 제가 잘못.. 제가.. 핵을 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얘들아 내게 힘을 줘! 미스터 사탄 나도 도와줘 150만원 원기욕 지렸다 좋았어 산옥 간다 이번 판 무조건이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 가자 가자 야 차있다 야 멀리 가 176만원? 개 떨린다 아이 뭐하네 이거 야 총 개십육만 나오는 거 실화냐고 아이 거짓 같은 동네가 털고 있긴 한데 이거 지금 . 1만원 . 10만원 고마워 아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1,2,3.. 알았어X4 로그 포핵 4배다 지렸다 만들어졌다 182만원이 걸렸는데 재미없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 제가 스나의 정석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 느낌 왔어 이거 엠포만 나와주면 수직 손잡이까지 이거 엠포 나와야 돼 야 여기 꿀짓 많다 여기 꿀짓 아이씨 길당 민원? 산만초 확인 길당 민원 나가! 야 팔맥 또 떴는데? 야 눈맥이니까 하얀 색깔 뚝배기 인정? 오늘의 운동 플랫 벤치 프레스 인프라인 벤치 프레스 플랫 벤치 프레스 시티 벤치 프레스 머시티 프라이어 다 됐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고 인마? 아 G36 나왔다 다행이다 야 여기 G36 서식지인가 봐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알기로는 G36 시에는 앵숭 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흑한옥 아니구만 안 걸어야지 아 왜요? 요즘 빅헨디 얼마나 재밌어졌는데요? 기차도 생겼어요 치킨 씨 친구한테 200 빌려준 거 여자친구한테 고백 다들 몰래 몰래 돈을 이렇게 많이 저기들 하는구만? 오신나강 필단 5천원 오늘 오신나강 불 뽑는다고 예언했습니다 불 뽑는다고 맨날 치킨까지 채워먹도만 형 지금 탑5요? 1등 노리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1킬 치킨 70만원 아아 확인 아아 아 자기장 진짜 쓰레기 같네 진짜 뭐 이렇게 잡히냐고 모신나강으로 캣을 잡으면 50만원 저런 거에 휘둘리지 마 저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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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멘탈 흔들기다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그녀에게 고백할 거면 조용히 너 혼자 해 꼭 그러면 죽어 어우 새 차 있고 야 이거 파밍 되있다 아 아 몰래라 아 씨 아 아 키보드야 아 모신나강 소리 들려드리려구요 어때요? 밤미롭죠? 치킨 시 프라이드 바삭 크런치하게 부탁해 치킨 요번에 크런치하게 한번 먹어보자 제발 병민아 208만원 야 208 아 먹지마 먹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너네 먹어 조수나강은 제풀이 방수나강 사파리양 후 치키로 아 저 개 아까웠어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아 목에 피는 났다 저거 총알 스쳐가지고 개 같은 거 어제 말이야 아 아 씨 뭐야 어떻게 했어 이 전쟁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하 아이고 씨 얘기 하다 뒤졌네 야 자기장 아 아 이따 어 사랑해 돌아오면 대체 왔나? 결혼하자 사랑해 나가 이 새끼야 어 모신나강 손기 뒤에 됐어 아 아 여기 사람인 줄 알았잖아 나 퉁나물 자끼야 VS 청소 여기가 여기 사람 많네 아 아 아 아 씨 오신나강 오신나강 킬당 5천원 개나이스 레니션은 오늘도 날아가는구나 아 원아 아 아 미안해 아 까먹었어 여러분 어딘지 못 봤어 어떡해 아 나 어떡해 나 혀 세게 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눈 입은 애는 쏟은 애가 있었어 그래서 절로 못 가 아 에따 무섭다 소리 진짜로 저거 패치 좀 해주세요 쏠 때 뀨 같은 거 소리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맞아 이 새끼야 쏴 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찍어 아니 이거 어떡해요? 됐다라고 하니까 되는 거 같은데 자꾸? 말이 씨가 되는데? 말 치고 임마! 뭘 부위야 이 씨! 아 씨.. 아 뭘 부위예요 자꾸! 키보드가 안 돼.. 야 애플 12가 계속 눌렸나봐 나 이거 안 눌렀는데 애플 12가 나오는데요? 메모장을 검색을 못해서 못 찾네? 지금 미션 스크린샷 300점 찍기 성공 그런 미션 있었어? 야 뭔지 6천명이나 보고 있냐? 어 야 된다 이제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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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된다! 뭐야? 다 같이 했어! 전달이! 뭐야? 뭐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뭐야? 야 잠깐만! 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 쉬프트 안 됐거든요? 지금은 또 오른쪽 돼요 이거 점점 자기가 자아 치유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이거 안 돼! 오른쪽 쉬프트 안 돼! 오른쪽 쉬프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음표 키 있지? 물음표 키가 안 되는데? 물음표 나 이제 궁금할 수가 없어! 나 이제 못 물어봐! 딴 거 다 되는데 나 이제 궁금할 수가 없어! 이거 불합지? 이시라네? 야! 고려왕조? 실력 세력.. 야 이거 키보드가 잘 안 돼! 뭐야? 나 안 눌렀어! 나 윈도우 키 안 눌렀다고! 야 잠깐만! QWER DFO 오케이 오케이 모르는 할 수 있어! 야 이거.. 스크린샷 다 어디 가냐? 문서에 있다고? 야! 스크린샷 607개 있다! 607개.. 나 어떻게 죽었어? 나 기억이 안 나! 오늘 늦게까지 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! 여러분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안녕! 오늘 방송 알죠? 핸드폰 ㅋㅋ 이렇게 그리고 hep 이렇게 없으면 그걸 너무 이번엔 지